메리 크리스마스 너네도 이번에 가서 할머니, 아버지 계속 사자면 되게 좋아 이번에 행사 주최를 했고요 지금 4년째 벌써 됐어요 그래서 올해로 보육원에 간 거는 벌써 3년째고요 올해 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시간 또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차량 끝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파이오니 퍼포먼스 한지는 한 3년? 4년 정도 됐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퍼포먼스 하면서도 독고 노인들 그런 데 가서 하고 하는 것들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열정이 있는 애들과 같이 했다는 게 너무 기분 좋고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군대에 있을 땐 참여 못하고 저녁하고 나서 다시 참여하는 퍼포먼스 역시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좋은 활동 아기들한테는 정말 아기들 눈동자 잊을 수가 없고 어르신들하고 말씀할 때는 저 어르신 말씀 하나하나 놓칠 게 없어서 너무나도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름이 뭐예요? 손윤 손윤 자, 우리한테 줄게요 매번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웃는 모습 덕분에 마음 따뜻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제가 덕분에 더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같습니다. 많이 걸어도 힘들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좀 많은 걸 느꼈어요. 나도 언젠가 저 나이에 좀 뵈는데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. 좀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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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Happy New Year